지민석 감독님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옥탑방 감세자를 찍으면서 정말 재미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삶까지 바뀌어져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진짜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신석 감독이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외고 있죠 고맙고 항상 심으셨어요 고맙고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아 집게를 예예 직접 대사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어 저는 대본없나요 아 대본없어요 드디어 보여주세요 요즘 연기 물 흐르셨잖아요 아 빨리 해주세요 보통 제가 이제 꼽을 때는 네 특별한 데서 먹고 꼽고 나서 수연 아 선배님 이거 해야 되나요 형님 내 맘을 모두 가져가 저도 한번 꼽아주시면 안될까요? 아 됐어 내가 받았을게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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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잘 견뎌 냈기에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죄송스럽게 응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겐 늘 좋은 것만 줄게요 같이 호흡 잘 맞춰준 유천 씨께도 고맙다는 인사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호흡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이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은 걸려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한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잘 견뎌냈기에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 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근거리는 맘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놓치고 싶지 않아